국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자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내 한 금거래소입니다. 최근 들어 금을 사려는 고객보다 판매하려는 손님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가계 사정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금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 30일 금 1g당 국내 시세는 86,820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공인비가 포함된 한 돈짜리 돌반지 가격은 4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기 불황으로 기금속 판매가 주춤한 가운데에도 투자 가치가 높은 골드바와 황금열세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자기가 들고 있던 금도 가지고 있던 금들을 판로들도 많이 오시고 오셔서 많이도 물어보시고 그리고 경기가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또 자신이 필요한 돈들을 또 이렇게 흥금화하고 싶어서 많이들 찾아오세요. 금값 폭등에 금을 사들이는 금테크라는 신조어까지 나오는 등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신중하게 투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